인파 닉네임 아 인파 닉네임 옮겼습니다 어 예 인파 닉네임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꺼 브레이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다입니다 자 상석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라인에서 누굴 쳐내냐 다룡아 미안하다 내려오자 오래있었다 자 일단은 재료입니다 자 옮기겠습니다 일단 에스더기우는 68개까지만 사놨어요 점핑시키고 입장할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저 와이프가 보석 보내준게 있어가지고 아 여기 와있구나 보석 3개 보냈네 와이프 신혼여행도 뺏어가고 보석도 뺏어간거야? 주부가 아니라 부주를 구해 아 주부나 부주나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 한번 봐주고 아 이거 이번에 신규거나 신규 오 꽤 멋지네 오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브레이커 이벤트 페이지 가보면 어 사전예약 아바타주입니다 칭울아 네 근데 일단 스타트는 수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둘 다 할거라서 재방송에서 1년에 두번밖에 못보는 그 장면이에요 트리슈온 장면은 가자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렛츠 고 가자 가봅사 아 근데 역시나 인파 첫번째 무기는 총둥이 두개 끼고 있는거 개입하긴 하다 이거 여전하네 자 일단은 오늘 보여드릴거는 골드가 지금 59만 골드가 있는데 캐시는 350만 정도 충전했고 이제 더 충전을 못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290만을 들고 왔습니다 290만을 오늘 아마 이걸로 좀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자 빨리 끝내자 아 죽 됐네 또 아 새갖냐 아 빨리 끝난건 옷감이었군요 아 나 근데 노란색 갖고 싶은데 얼마냐 아 잠깐만 현명하게 하자 이번엔 문 돌아가면 안된다 이번엔 문 돌아가면 안된다 이번엔 에스도야 안돼 아 걸쳤어 일단 아 얘도 걸쳤네 아 아 죽됐다 이거 아 왜그러냐 자 아 아 아 아 아 아니 무품은 어차피 에스도 간다니까 멈춰 제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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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좀 잡아 일단 5월 17일에 가야 됩니다. 아 야 너 왜 이러냐. 아 존네 불안하네 이거. 됐고 자 갑시다. 일단은 아브레슈드 하드 가실 분 모십니다. 근데 저 세팅 안하고 가는 거라 그냥 딜로 좀 찍어주실 분 좀 모셔요. 먼저 오신 분으로 받을게요. 이야 각성기 멋있기는 오지게 멋있다. 아 나 헤드지? 아 나 서포시니 지금? 어 야 이거 뭐야. 얘가 안 죽. 그냥 S 꽂을게요 그냥. 재 haut Instituto 됐다. 헤드 딜러가 왜 엉덩이에서 때리냐고. 나 근데 이거 적응이 안지그래서 어떡하냐 이거? 호시트기. 오 존아나파. 체력비례 해서. 빠스행. 언어? 감사합니다 도정의 버스비 입찰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지렸다 시커메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네 근데 너무너무 무광인데 폐룡 뽑았습니다 강화하러 갑시다 올라간다 자 한걸음 폐룡 일단 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뭔 기록? 신지껏 메스더니까 단계별로 외형 비교샷 반집냐는 뜻이오 아 이따가 그러면 바운 앞에서 한 번씩 찍을게 바운 앞에서 슬래는 에스더 생각 없냐고요? 아 생각은 있죠 돈이 없죠 지금 에스더 무기 경험치 채우고 있어요 에스더 무기 자 2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이 넘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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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ㄱㅇㄱㅇㅇㄱㅇㄱㅇㄱㅇㅇㄱㅇㅇㄱㅇㅇㄱㅇㄱㅇㄱㅇㄱㅇㅇㄱㅇㅋ 폐룡 오강이구요 6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슈 랜 퀘스트 깨야되네 아 한 번 가보자고 한 죽도로 가보자고 가 보자고 야 이거 에스터 영상이거든요 나 이거 처음 보니까 봐볼게 이게 님들 3천만 원짜리 컷신입니다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뭐야? 꾸샷? 3천만 원짜리 컷 자 들어가자 엘스도 육강 짜잇 우와 야 느낌 있다 패룡 육강입니다 에스터 육강이고요 지금 인제 조금 느낌 난다 밥 먹고 이거만 하는데 레벨이라고 나 이거만 하잖아 나 이거만 하네 내가 봐봐 이거만 하네 나는 지금 이거만 하네 이리와 아 템창에서 바로 돼? 이거만 하네 어떻게 하는거야? 아 여기 있구나 아 이제 기사의 긍지도 이때 써야 되는구나 아 그냥 쿠로기를 한번 썼음 아 쓰고 싶어서 아 맞다 나 머리지 야 노보석 노트포 깡딜 수박 9900만이야 여기서 맛있는 거 아 이거 수라인데 지금 세팅을 안 했어요 쌤들 도소이고 트포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스킬셋도 안 하고요 재료 먹으러 왔습니다 재료 장비 세팅하고 보여드리는 거는 카멘 때 보여드릴게요 카멘 갈 때 평소에는 원래 스킬셋을 하고 악세 구매 돌 하고 가는데 이번 거는 제가 템 측면을 먼저 하고 세팅을 할 거라서 그래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냥 재료만 먹으러 왔어요 지금 쌤들 감사합니다 내부위를 25강을 찍어야 이번 주에 1650이 되는 거예요? 132? 또 엘라 학한 장빈에게 각 23강 하부 장비 21강 하면 딱 1630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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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자 아 뭔가 강화 상태가 불량한데 야 이거 책 사서 넣는 게 맞나? 야 이거 넣는 게 맞다고 이게? 아니 이거 앞에 볼 필요도 없어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그렇지 야 이렇게 붙으면 돼 그렇지 이렇게 붙으면 돼 책 안 넣어도 돼 장기백 보면 그만이야 그만 아니야 붙어줘 미안 잘못했어 E레 장기백이네 야 이거 C랭이고 골드 빨리는 건 순식간인데 어허엉 오 응 나 오늘 명파 시작 600만명파로 시작했는데 C랭 이게 이불의 장기백이네 야 이거 씨댕 골드 빨리는 거 순식간인데 어허어어어 어 그렇지 달달싸고 야 나 오늘 명파 시작 600만 명파로 시작했는데 씨댕 이게 초비상이다 자 지금부터 비상이고요 명파를 600만을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화폐거래소가 230원입니다 2300원 40만 걸 썼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이다사랑 영혼이 아유 푸푸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원 우리 술록님 감사합니다 명파지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마형 영상으로만 보다가 생방 처음으로 들어와서 첫 후원이네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작지만 보태십시오 아이고 또 10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전 안 구울게요 오늘 후원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가자 이거 모르겠다 와이프한테 그냥 내가 혼날게 이렇게 강하면 뭐가 남냐고요 내 등에 손바닥 자국이 남겠지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지 아 이거지 아 됐다 고세 이거야 야 이거 뭐야 야 되겠는데 이거 1630 달성 달성 아 됐다 쉐이블이 이게 이걸 하네 일단 진정 좀 하자 일단은 엘릭서가 맞지 근데 나 지금 이 세팅으로 상하탑을 졸라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자 상하탑 가지 말고 그냥 있는 엘릭서만 좀 깎자 그래 낫지 않을까? 공짜 엘릭서만? 제발 대성공 제발 아 까비 나쁘지 않아 부면 대성공? 보스 피해 27% 대성공 렛츠고! 오! 오 끝났다 야 엘릭서 40 첫 주차 완료 유후! 발사대 상의 하나뿐임 나머지 골주 유후임 명장 여 alpha emphas 혹은 어떤 대성공 argument Jun 보면서